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북특별자치도 2016년 20대 총선이 다가오던 입춘의 분위기는 대략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언론은 본인들만 공평하고 진박논란 새누리당 개파갈등 민주당은 양비론을 펼쳐도 싸다 이야기를 하며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오염시켰고 여당의 민주당에 대한 가장 집요한 공격은 문재인 호남 홀대론이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던 문재인 의원의 호소가 무색하게 호남의 승자는 광주 8석 전석 전남북 20석 중 15석을 가져간 초록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세는 유권자가 이 당을 겪고 4년이 지난 후인 21대 총선에 거의 완전히 없어졌지만 8년 전은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가 중도와 진보에 많았던 시절입니다 당시 국민의당의 후보들 거의 전원이 양당에서 자리를 얻으려다 실패한 경험을 가진 성공했다면 그냥 거대 양당에 있었을 방금 자켓 갈아입은 양당 인사 혹은 양당의 문조차 두드릴 수 없을 한량미달의 인사들이었음을 가장 자세히 소개해드린 것이 XSFM의 선거방송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저희도 몰랐고 유권자도 몰랐습니다 제가 신기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4년 만에 모두가 이것을 알아냈고 4년간 알아낸 새 정보에 맞는 선택을 그 다음 총선에서 할 수 있었을까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는 분석가는 세상에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낸 건 이 정도입니다 광역 단위로 보면 호남의 표심은 특정 인사를 특정 정당을 덮어놓고 밀어준 적이 아예 없던 것 같다 그것은 아기시타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호남 투어를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선거관리 유피디입니다 두 개 도농 축산이 앉아있고요 밥듬들이다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늦었어요 파워건조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건조에디터가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호남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분명 논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건조에디터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가면 놀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5시에 잤고 얼굴이 말린 전복처럼 말랐어요 제 탓 반 여당 탓 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저께 자랑을 하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남의 전석의 지역구에 후보를 했다 뉴덕진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여파로 제 후보가 적어져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에디터도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에서 진보당은 진심이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 만나보시겠고요 저희 선거방송 역사상 최초로 다른 지자체 후보를 잠시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충북 저희가 이미 방송하고 지나간 상당이죠 네 충북 청주 상당의 새누리당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중립을 지키세요 너무 신나서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 게 그리하여 전북 시간에 충북 청주 상당 새누리당의 바뀐 후보를 잠깐 정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고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부 국민의힘 서승우 55세 남자 청주 장제리 출신 부기초등학교 내수중 세광고 서울대 외교학과 동대학원 행석 행시 37회 공무원 유닛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17대 충북 행정부지사 지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고향인 청주시 청원구에서 출마를 준비를 해왔는데 청원이었어요 네 청원구에서였는데 경선에 떨어졌어요 김수민 후보가 됐죠 그렇죠 그러나 정호택 AS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 몰라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더라고요 경선에서 정호택 의원에게 밀린 윤곽근 예비후보 지지층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고가 없다 구가 다르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본인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와있는 고향은 당연히 없고요 저서 하나만 재밌는 걸 찾았어요 좋아요 대통령들의 남자 BL인가요? 대통령들이 선택한 한 남자 이야기 청주에서의 성... 아 근데 BL이 아니죠 HL도 섞여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있었으니까 아 그렇네 복잡하네 H는 하이브리드인가요? 헤테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이브리드 아니 저기요 비었다가 죄송합니다 청주에서의 성장과정부터 대통령실 근무까지를 다룬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목차를 보니까 4부까지 있어요 근데 제목이 대통령들의 남자잖아요 대통령이 나오는 거는 3부 후반부터예요 아 대통령들의 남자구나 대통령 쓰맨이구나 네 쓰디에 어퍼스트로피 섭스 전체 239쪽인데 대통령 얘기가 172쪽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에는 자기 성장과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선택하는 괄호고 그냥 한 남자 이야기인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빌드업이 너무 긴데요? 이러면 독자들 짜증난다고 네 저희 방송만 들으시고 후보 누구나 오나 챙기시던 많은 청주 여러분 청주상당의 후보가 바뀌었음을 알리면서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의로에서 새로운 미래 후보군에 있었던 장하나 목사 있죠 그분은 당도 바뀌었고 지역구였는데 비례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김찬훈 후보한테 미릴 것 같으니까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한 김에 옴 기자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비례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전북 오버뷰입니다 사건이 충격적이라 타지역에선 이게 무슨 행사였는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분들을 위해 행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훈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재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13개월 후인 올해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이 기쁜 날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바로 그 진보당 전주울 강성희 의원의 피입틀막 강제퇴장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그 사건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는데 그게 무슨 행사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북 바깥에서는 이후로 입틀막 강제퇴장 사건은 3번 더 생겼죠 이름이 바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구 의석 10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여당과 막판에 합의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당의 요구사항이었던 부산 대신 베르데표 한석 줄이기를 용인해주고 그 대가로 전북 의석사수를 얻어낸 것이지요 의석수는 그대로지만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군산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완주 진암무주 장수가 각각 군산 김제 부안 갑가 을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진암무주 로 조정되었습니다 공보가 도착한 날 잘 뜯어보시기만 해도 투표 날 놀라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경쟁률이 3.1대 1이었던 것은 낮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전 지역구의 공천을 성공한 것은 정말 많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저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호남 전 지역구 출마는 실제로도 여당 비대위원장의 자랑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두 곳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자유민주당, 한국농어민당이 한 곳 자유통일당이 네 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현재까지 네 명입니다 예비 후보의 성비는 8.3대 1 연령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비율이 1대 8.3으로 전국 평균보다 꽤 늙었습니다 무소속이 네 명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14명이었는데 대폭 줄었죠 그렇죠 이게 3당이 두 개나 생겨가지고 그걸로 빨려들어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호남투어를 이번에 할 때는 22대 총선하고 20대 총선을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건조해 둬준 네 사탕이요 캔디가 지금 계속 발음할 때마다 아프티 나고 있어요 20대 총선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후보들은 다 튀어나갔어요 국민의당으로 그랬는데 최초의 두 개의 케이스를 봤죠 양양자와 이낙연 이걸 본 다음에 지지율의 추이를 보고 아무도 민주당 문 밖을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점이 정말 특이합니다 어떤 결론으로 도출될지는 수도권 정도 가면서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남투어의 특징 무소속이 매우 적습니다 네 광고하죠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거의 모든 후보들보다 유권자를 시원하게 해줄 프로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거의 모든 후보들보다 달콤한 제주 과일의 순간 푸르넥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터를 전복 특별 자치도 시간을 곧 시작합니다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좋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주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입안에서 뭉치지 않고 텁텁함이 없으며 복숭아 맛은 시지도 않은 100억 유산균 사르락토가 드디어 재입고되었습니다 매일 앉아서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데이터 센트럴 노동자들에게 아주 좋다 하여 XSFM 사무실에는 비추에 두었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노동자들 여러분은 사드십시오 불닭볶음면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습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런데 이 사르락토의 가장 큰 장점은 아침 시간이 대폭 줄어요 XSFM에 있습니다 전주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갑 완산구 00년 롯데호텔 파업 폭력 진압의 주도자인 이무영 전 경찰청장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신건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사회지도층 꼰대들이 21세기에도 당선되었던 완산갑이죠 그래도 결국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은 정치인은 민청년 리더 중 한 명이자 김근태의 평생 우군 사선의 장영달 전 열리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안 알려진 이야기 장영달 의원은 12년 19대 총선에서 어머니의 고향이 있는 무려 경남 의령 하만 합천에 지역사무소를 내고 출마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낸 선거용 책 제목이 어머니의 땅에서 아무튼 20대 국민의당에 쓸려나갔던 재선 챔피언이 있고요 그의 3선 도전 시기입니다 챔피언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57세 남자 국회의원 전북 부안군생 전주 진북초 전주 남중 동암고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집시법으로 87년 3월에 징역 8월에 집요 1년이 있어요 민주화 재산은 22년 현재 10억 2천 5백만원 건물이 무려 7억 9천 예금이 3억 6천 채무가 4억 3천 있습니다 나는 이 채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모르겠어요 제가 대출 안 해봐서 건물 하나 팔아야겠네요 아니죠 채무로 건물 융자로 채무를 받은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묶어두는 돈인 거죠 그래도 건물주 현금으로 사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8억인데 얼마만한 건물일까요 어디에 있는 아마 2층짜리 상가 정도 할 거예요 이 정도는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 네 2006년 전북의회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당선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당선 전주 가부로 바뀐 20대에는 낙선 21대 당선 퐁당 3선 도정 중입니다 네 지금 호남 전체로 챔피언들이 공천을 받은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챔피언들 나와있으면 100이면 120대 때는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문화체육관광이 100% 본회의엔 본회의는 95.21% 대표 발의 법안은 78개 대한반영폐기 22건 수정가격 8건 폐기 1건 뭐 이 정도의 성적이네요 한급입니다 꽤 괜찮은 성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최상급 수준입니다 100%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가결권은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고 폐기안건을 봤더니 공인중개사법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요즘 제 관심사잖아요 공인중개사 자 이건 뭐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을 받는데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어떤 정보는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이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인데 그 교육 경비를 이 협회에서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니 이거를 시, 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하자는 근거예요 협회로비 법안이군요 그렇죠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하려고 많은 국회의원을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고 가장 센 서초를 특히 많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서초구 국회의원 다음에 당협 만나고 있는데 그런 연결선상인 것 같아요 전북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마지막까지 직접 찾아가 비례 한 석을 줄여서라도 전북 10석을 사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가 필요했겠다 윤덕의 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 그래서 영남과 호남의 지역구 수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많은 권리당원들을 등에 업은 지역보스들이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 점에 있어서 이번 총선 들어서 구민의 힘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힘이 더 약해졌고 협상력이 민주당은 더 세졌죠 왜냐하면 추풍낙엽으로 지금 변혁들이 쓸려나가는 바람에 적어도 인구 하한선에 맞춘 지역구 제조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4년 후가 기대되고요 자 국민의힘 후보는 다 있어요 다 다 있어요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 좀 무소속미 넘치는 후보들 같습니다 어쩐지 내가 재미가 없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국민의힘 호남 무소속미 넘친다 양정무 59세 남자 회문팰리스 대표입니다 이 회문팰리스는 찾아보니까 포천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이래요 근데 뭐 결혼식도 하고 여기서 회감년도 하고 아 그렇죠 그런 곳이 보통 팰리스죠 대한민국에서 네 카페도 있고 다도교육장도 있고 한옥이에요 건물 쪽은요 네 근데 이 한옥이 무려 174칸이에요 재산 공개가 매우 기대가 좀 됩니다 왕인데 왕이 100칸 그 밑에 사람들이 99칸 맞아요 라운드 숄더가 심하네 순창 출센 어디 숄더 좀 볼까 순창 금천초 구림중 전주 영생고 전주대 행정학사 법석 어나더 전과 킹입니다 그것도 하나만 팝니다 근데 장르가 원이라서 이거는 와 소개해 주시죠 우선 2003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07년 3개월 텀으로 벌금 200만원 300만원 연달아 쾌척 2011년 같은 걸로 벌금 150만원 2013년 이번엔 한 달 텀으로 각 100만원 이쯤 되면 세금 내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공헌하는 게 모자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왜 직원의 월급을 떼먹었을까요 2014년에 처음으로 다른 전과가 있어요 공무상 표시무효 못됐네 200만원 2099년에 다시 근로자로 돌아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세트로 위반을 해서 벌금 150만원입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 어디 봅시다 최저임금을 안 주어가지고 짜증난 사람이 퇴사했는데 월급도 떼먹고 퇴직금도 퇴직급을 안 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동탄압 노동탄압로에요 전체적으로 공무상 표시무효 200은 이 사람이 제가 추리를 조금 섞을게요 소설을 좀 섞겠습니다 월급을 결국 안 줬어요 벌금은 이건 형사하고 민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민사 재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돈을 안 줬어요 그럼 압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간 딱지가 붙죠 빨간 딱지가 붙은 걸 손상하면 공무상 표시무효 200이 나오네요 보통 그거 떼서 공무상 표시무효 나오자 이제 사실을 봐도 되겠어 어시스트 감사합니다 대박 거의 지금 더재판 리재판인데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3주도 지나지 않아서 벌금 200만원 더 냈습니다 이거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안 주는 게 이득일 리는 없거든요 민사가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언젠간 줘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벌금을 아무리 내더라도 줄 수 없다라는 굳은 의지 절대 못 줘 16년간 꾸준히 노동 탄압을 해오신 후보 되겠습니다 글로비준법의 지배자 룰브레이커 구범위형 이게 목에 맹게 이게 머플러가 아니고 채찍인가 보구나 철썩 노예주 이 정도면 노예주지 이러면 벌금이 높았다 낮았다는 거는 힘 강도를 조절 못한 거야 채찍은 세게 때렸을 땐 300 좀 덜 때렸을 땐 100 구직자 여러분 회문팰리스입니다 대체 무슨 사업을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회문팰리스에서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랭스피드라고 골프용품 생산회사를 운영했어요 기억하세요 랭스피드 그리고 이 랭스피드라는 회사를 하면서 돈을 꽤 만져가지고 화장품 철강 컨설팅 기업까지 계속 다리를 늘렸어요 보도자료도 있네요 서울경제 랭스피드 양정무 30년 국산 골프채 1호 자부심 이어가야죠 아 지역유지 그러던 중에 꿈에 선인이 나타나 저를 지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다가 회문팰리스를 지었다고 합니다 월급주라는 얘기는 안 했나 보네 퇴직금 떼 먹지 말고 그건 보시하라고 그 선인 그 개XXX야 부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 심지어 꿈에서 그런 선인을 만나고 실제로 그런 비슷하게 생긴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이 도와줬대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 내부에 민족사 박물관을 세워서 고조선과 고구려 유물을 전시를 하고 네 지금 회문팰리스 내에 고조선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이 사람 환파죠 환인 것 같은데 거기서 결혼식 간 사람들 진짜 잊지 못하겠네요 환 많네 대륙을 경영했던 선조들의 기상을 매일 되새기려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호남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전 지역의 후보를 냈는지를 그렇습니다 첫 후보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스타트였어요 그리고 한국효도의 대표 회장을 맡은 국가대표 효자입니다 효도 국대 국대 효도로 공약으로는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급 청소년 무상교통 같은 만석군의 배포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산을 본인 재산으로 마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환인 것 치고 정벌형 공약이 없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정벌형 공약 많았는데 그렇구나 새로운 미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헷갈려서 고생했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신원식 68세 남자 국민의힘 비례의원이자 국방장관인 신원식과 다른 사람입니다 아 붕 장관님 네 붕자자 붕자와 다릅니다 부한생 아버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전학 동성고 서울대 언어학 학사 마지막 학력은 현재 한국공학대가 되어 있는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융합기술에너지 대학원 졸업 뭔가 아이언맨 같습니다 융합기술에너지 원기옥 같네요 융합형 인재시네 공대생 경제인 유닛이고요 행정고시 24회를 패스했어요 상공자원부 통상지원과장 퇴직 후에는 삼성중공업이사 오토바이 헬멧 제조사인 HJC 미국유럽사장 잘 나가는 분이시네 일진전기 대표이사 일진이죠 중한자동차 대표이사를 거쳐서 현재는 한국전기테스트라는 회사의 상임고문입니다 송아진 전북도지사의 정무부지사도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막 공무원과 무슨 사기업을 넘나들면서 이게 이제 이쪽 분야의 고위공무원이 좀 적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모셔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청업체 사장자리 좀 알짜 하청업체를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가호위 그러니까 잘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찌감치 전주갑 출마를 선언해 뒀는데 공천은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말하는 건 민주당 공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미래로 날아갑니다 좋군요 새로운 당에서는 전북도당 위원장이며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그렇죠 뭐 그거야 뭐 오면 주니까 민주당 시절부터 만들어져서 서글픈 공약 1호는 청년 벤처 육성을 위해 청년 연어펀드 조성 연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아 진짜로 돌아오라 청년 기업인들이요 젊은 연어들을 양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서 알 낳고 죽는 거 같네 2호 공약은 방금 전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한번 들으셨습니다 알은 훨씬 많이 나으니까 너는 죽어도 된다 대기업들이 샐러드 해먹는 거 출산 장려금 1억이 2호 공약입니다 다만 여기는 신생아 1인당 10년 동안 1천만 원씩 제급한다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끌어오느냐 민관 공동의 출산 장려 펀드로 조달합니다 기업을 쥐어짜겠다 펀드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어이구 후보는 4명인데 3명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무소속 보시죠 방수형 52세 남자 직업은 배우이자 교수고요 배우일 때 이름은 방길승입니다 96년 영화 나에게 오라로 데뷔했고 제일 최근작은 작년에 익스트림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에 나왔네요 필모에 유명한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와일드카드 실미도 공공예적2 웰컴투 동막골 등이 있고요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전주남초 완산중 생명과학고 백제예대 방송연예가 홍대 공연예술 뮤지컬 석사 아내도 배우 박리디아 씨라고 유명하신 분이래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둘째 형은 전 쌍방울 투수이자 현 골프선수인 방극천 씨라고 하네요 아 네 아는 이름이네요 전 쌍방울 팬이었으니까요 첫째 형인 방용승 씨는 12년 전에 통진당에서 한 번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사명제가 다 돌림질 안 쓰네요 형제가 노선이 다르네요 네 전가가 두 건 있습니다 오 전가 봐라 99년 폭처 징역 6월에 집유 1년 공공년 폭처 벌금 100만 원 네 싸웠는지 어찌했는지 알 수 없네요 시기와 분위기를 보건대 뭐 민주화라든가 노동운동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옵니다 공보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전 민주당 네 중앙당 전책위원회 부의장이었고요 이로써 후보 4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 저 이 아저씨도 만석군도 아 만석군도 많이구나 네 3명이구나 만석군은 민주당에 있기에는 너무 노동트라 맞습니다 네 중앙당 부대변인이었고요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양평에서 당 활동을 했나 봐요 아 네 양평에서 2020년에도 출마를 준비했었고 양평에서 시의원도 한 번 나갔습니다 오 이번에 민주당의 단수공천 때문에 탈당은 하지만 당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 뒤 복당하겠다 지금 당의 명령은 우리 후보는 김윤덕이다였잖아요 그럼 저항한 거잖아 저기 저 양평의 단수공천이 최재관 후보일 거예요 아마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와서 단수공천 김윤덕 의원 때문에 거예요 야 그러면 되게 아 2020년 출마 준비? 얼핏 보면 전형적인 호남무소속 같은데 그렇죠 호남무소속은 어떤 거죠 청취자 여러분?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통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력자예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유력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무소속 연옥에서 잠깐 무력자인데 연옥에 있다가 오겠지 그렇습니다 이런 무소속 후보 반성과 성찰을 통한 변화와 혁신 필요 이건 공약이 아니고 다짐이죠 그렇죠 좌우명 같은 걸까요?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수염이 멋들어진 후보가 있고요 옆동매로 갑니다 자 효자동 신시가지입니다 아파트촌 전주의 수성이나 전주의 수형 전주의 강남이라고 부르자면 조금 섣부르지만 간혹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전주을은 자꾸 지켜보게 되는 곳입니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 3파전을 통해 불과 100여 표차로 사상 최초의 민정당 유당 국회의원이 나온 곳도 이곳 배임 횡령 및 다양한 범죄로 사라진 이스타항공 전 회장 겸 지역 부자 유닛 이상직을 21세기 이 지역구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도 이곳입니다 재선으로 들어온 챔피언은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일단 첫 번째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62세 남자 무직! 이게 중요해 무직! 자기가 아예 쓴 거 왜 무직인지 알 거예요 전북 고창 출생 고수남초 고창 남중 전주고 경희대 법학과 졸 1991년 4... 4지 33... 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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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를 33번 짜렸어요 맞아요 사진을 짤렸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검찰에선 그래요 사법연수업 1등 졸업을 강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 잘나가던 검사 유닛 후보 본인은 진짜 검사라고 자평 중이에요 진검 네 그 이성윤 검사 맞습니다 자신의 져서 꽃은 무죄다 에서 보면 본래부터 검사 패거리 문화가 싫어서 아내와 뒷산 올라가 야생화 구경하는 것이 낙이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유PD의 낙이에요 그건 호르몬 문제입니다 범찬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꼽히게 기다리고 있어요 남성은 늙다 보면 꽃이 좋아져요 골프도 주식도 자기는 안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딴 거 하는데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업 같은 반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중앙지검장 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지휘하는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소리를 윤 대통령에 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윤석열 검사는 동기 중 1등한테 왜 이래요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는 말이 유명해지죠 그때 총장이었죠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말 그래도 1등인데 김학의 출국금지법에 관여를 해서 검찰총장 후보에 낙마를 했다라고 후보 본인은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심스러워 그리고 해임됐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번 총선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군 후보도 그렇고 이 해임이라는 게 최고 수준의 조치여서 이걸 당하면 변호사 생활도 3년간은 못한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무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검사는 검찰만 해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화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사의 밥줄을 끊을 수 있는 건 검사밖에 없다라는 이번 21대의 민주당이 사실 원래 그건 국회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기 전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정치로 직행 민주당 인재영이 26호님이에요 전주시 의뢰 출마하는 것도 그냥 당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전주를 왔네요 그래서 22대 국회에 들어갈 경우 우리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잡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를 가게 될 줄 본인도 몰랐고 그래서 공약도 몰라요 끝 국회의원 한 사람을 포함한 6명의 경쟁자와 경쟁도 없이 공천되었습니다 제가 인사발령 통지서라고 밑에 있는 짤이 그건데 제가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인사발령 통지서 한 다음에 해임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윤석열이라고도 안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있나봐요 항상 서랍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웃겨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본인이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벽에 붙여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엔 인사발령 통지서 하나가 있지 침대 앞에 딱 붙여요 아 저기 와신상담 위에 그 간처럼 쓸개인가? 쓸개처럼 매일 핥는 거죠 지금 전국을 다 돌진 않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전국의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화가 나 있는 후보를 만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종이를 핥으면서 네 와신상지 앵그리 후보입니다 빌에 가면 몇 명 더 나오는데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 국민의힘의 후보는 호남에서 가장 후보 같은 후보입니다 아 감동적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 몇 억거든요 귀해요 국민의힘 정은천 70세 남자 축하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름까지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이선입니다 비례로 당선됐었죠 지난 총선에서는 고창출생 봉암초 고창북중 남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야 근데 정치를 하셨어도 카메라 보고 억지로 웃는 표정은 공에 맞은 표정 같지 않아요 족구하다가 머쓱하게 웃는 세팍타크로 공 그러니까요 공에 맞은 표정이 육군 병장 만기 재산 23년 기준으로 34억 988만원 농업인 출신이죠 키위 고구마 농사로 성공을 했다 하고 참다리 아저씨라고 하죠 네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농업자문을 맡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농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근데 이때 농업계의 최대 이슈는 광호병이었죠 엄청난 반발이 직면을 해서 해임 건의안까지 받았다가 자진사퇴합니다 이후에 줄곧 전북에서 선출직에 도전을 했어요 맨땅에 헤딩을 합니다 2010년에 지선에서 전라북도 지사의 도전에서는 낙선 19대 총선에서 완산 을 출마 낙선 20대에서 전주 을에 당선이 되면서 전북의 유일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호남 전체로 보았을 때 보수 정당의 도전이 의미가 있었고 아예 썩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정현을 거기에 넣는 건 조금 신뢰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그렇죠 21대에서는 미래한국당 비례 16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 국회에서의 성적을 보면요 본회의 74.25% 선자위 72.46% 국힘에서도 70%는 보기 때문에 국회 까있고 대학에서도 이러면 F입니다 3분의 2를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당대표급의 출석률이네요 나만큼 낙선한 놈은 안 나 집에 있어도 돼 대표발의법안 50개 수정가결 2건 대한반영 폐기 13건이네요 원래 제가 꼴찌로 대학교 입학해봐서 아는데요 추가 합격들이 공부 제일 안합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당과의 3차 대결에서 100평가 차이로 승리한 사람이죠 지역구 때 대한반영 폐기 중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있더라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신청자 정보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해서 시구 읍면장이 고려를 했을 때 농업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교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농지 농민들을 골라낼 수 있는 내용 진진 농업인 거 아닌 사람은 그래서 많이 철죽이나 매실을 갖다 박아놓죠 철죽이 뭘 화해 하긴 공공기관 같은데 다 철죽이니까 이거 법 통과되면 출당당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많은 후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농지법을 어긴 자격 발급이 된 곳은 5년만한 실태조사도 하는데요 감시까지 괜찮네요 네 괜찮은 법안이에요 농부니까 공약은 공공기관 추가 유치 전주 완주 통합 전북 국가예산 12조 시대 뭐 이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는 우리 어머니 고향의 미용실 원장님 맞아요 이 떠오릅니다 그 저기 귀 핫핑크로 염색감 뽀삐 있죠 아 말투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시골에 갔을 때 가장 정겨운 모습은 이거예요 어르신 랜덤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오른쪽 눈썹 문신과 왼쪽 눈썹 문신이 서로 다를 때 자 신소리 고만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후보 보시죠 더 해주면 안 돼요 대형 없어 지금도 충분히 무례해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안타깝네요 눈썹이요 눈썹이요 고호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일단 홈페이지에는 각 후보를 정리해놓은 인포그래픽 페이지가 있어요 아 좋아요 후보 밑에 더보기를 딱 클릭하면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아이콘이 뜹니다 누르면 후보의 계정 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당의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페이북이 뜹니다 어 무한번복 네 범위다 삼각지대에 빠진 거네 후보가 곧 당이고 당이 곧 후보라는 의미에 행위 예술이 아니면 쓸명 없어요 후당당 후 자료실에는 이력서 의정활동계획서 출마에 비한 양식 파일이 있는데요 정작 후보가 제출했을 파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보 뜨기 전에 자유통일당 후보는 아니 혹은 공보 뜬 후에도 후보는 당 그 자체일 뿐입니다 사실 자유통일당 후보들을 지금까지 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 들게 된 의심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 지가 출마한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당원 가입되는 사람들처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농촌에 가면 통장하고 그거 다 맡겨놓거든요 은행에 그리고 뭐 이런 좋은 적금 나오면 그대로 연다형 딱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 맡겨놨어요 아니 그러면 이러다가 당선되면 어떻게 해 왜냐하면 내가 출마할 때 나는 저 사진을 낼 것 같지 않거든 상관위에 당선되면 그렇다기에는 여기 전주시의 당협위원장이에요 그것도 모를 수도 있지 난 그냥 형당원인 줄 알았는데 당선되면 연기 대상 받고 자기야 받은 줄 모르고 박수 받으면서 어른둥절하면서 이러나는 그 짤처럼 되는 거죠 민중당 창당 이후 가장 유명한 원내 인사가 이 지역 챔피언입니다 강성희 51세 남자 현재 국회의원이죠 서울생 휘몽고를 나왔고 한국에 대해 언어학과 졸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출신입니다 금속노조 택배노조에도 있었고요 작년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뤄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고 대세내 몇 번 출연한 두 개의 임정엽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여기서 이겨서 진보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진보당을 원내정당으로 복귀시킵니다 무려 호남형 무소속을 이기고 말이죠 네 두 개의 임정엽을 이겼어요 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시위 관련 전가가 있고요 배신자입니다 왜죠? 음주운전이 없어요 의리 없어 의리 없어 다 운전대 잡았는데 혼자 대리불렀어요 아니 술 먹을 틈도 없이 집회만 하고 있었단 말인가 뭐랄까 전문적인 조직 디자이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놓고 떠나가는 일들을 보통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조직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 비정규 노조같죠 재산은 작년 덕지리 농구를 찾아보니까 완주, 인천, 괴산에 흩어진 전, 도로, 임야, 묘지, 국어 국어가 뭐예요? 하수 아닌가?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렇군요 슈퍼마리온가요? 네 이런 재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재산이 하나 빼고 다 배우자명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죠 작년에 총 재산액은 6억 6천 국회의원 당선되고 다사다난 했죠 원래 비어있는 이상식 의원 걸석이 국방위였으니까 국방위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국힘에서 통진당의 실질적인 후신인 진보당 의원이 국방위에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무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 1월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갔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사지 1회 그렇죠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내 맘에 안 들고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 맘에 들더라도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더 존중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발의 법안은 11개인데 왜냐면 임기가 지금 1년도 안 됐으니까요 현재 모두 계류 중입니다 11개 모두 금융 관련 법안입니다 금융 관련 전반의 집단 소송제를 확대하고요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이자 상한의 유예, 상한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 등이 있습니다 강화된 양국관리법도 발의를 했고요 공약은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모두 전주 지역 공약입니다 전주 연고시민 프로농구단을 창단하겠다고 합니다 KCC가 사실상 전주가 방치해서 나간 정말 가기 싫어서 십몇 년을 버티다 나간 그런 슬픈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주에도 화내고 전북도에도 화내고 시민들이 정말 화가 났는데 왜냐면 결국 리그 역사상 최고의 명문구단을 그렇게 던져버렸으니까 그런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현역이라 중앙공약보다는 지역 공약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돼 있군요 신보당에서 중앙공약 외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제 호남에서는 앞으로 쭉 보십니다 거의 국힘 같아요 내가 만든 국힘 근데 국힘은 호남에서 국힘 안 같아요 맞아요 혼란스러우실까봐 정리해드립니다 자 자민당 후보되스까 자민당 일본 발음으로 뭐지? 경력이 수고이야 지금 자유민주당 전기업 68세 남자 송천동에 있는 홉킨스 전일 내과 원장 즉 의사입니다 찾아보니까 임상영어회화 책을 저술한 적이 있네요 우와 그 책에서 이력을 찾았어요 전주복중, 전주고, 전북대 의학사, 전남대 의학 박사, 생리학 전공 존스 홉킨스에서 보건학 석사와 과학 박사 와 홉킨스 내과라 그래가지고 우습게 봤더니 정말 존스 홉킨스에 나왔어요 우와 우와 보건 정책 및 관리 전공 즉 의사인데 간호 정책도 공부한 거예요 이야 개똑똑한 사람이네요 전북대 간호학과 겸임 교수를 한 적 있고요 용산 121 미국병원 의사였다는데 이 121은 지금의 평태극의 캠프 홈피리스로 간 용산 브라이언 디 올굿 육군병원입니다 내과와 과정의학 전문인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이 없었던 2002년 3회 지선에서 전주 금암일동에서 시의원 낙선 2009년에는 의협회장 선거도 나가서 7.8% 득표로 4위 4위면 거의 꼴찌죠 의협회장 선거에 나간 적이 있다 저서가 더 있네요 보니까 1994년 고급 승마의 입문 그때 승마면 좀 사는 집안이네요 개부자죠 아니 요즘도 소화하기 힘든 여기 저도 아직 말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난 타봤어요 제주도 조랑말 저도요 과하게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저서 목록을 계속 봅니다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어라? 2023년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치료와 해독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여기서 의문이 해제됐네요 이래서 자민당 같구나 6장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플러스 백신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력을 키웁시다 아니 의사가 이런 말을 해? 과학자가? 왜 의협 낙서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학자가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니 왜 우리 요파씨에서 얘기했잖아 감자탕 드시라고? 아니 환파 제일 많은 데가 카이스드라고 그럼 그렇지 2020년에 백신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킹과 비타민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의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이래 전북일보가 이 책에 홍보 기사를 열심히 써줬네요 이쯤에서 전과를 봅시다 2000년에 식품위생법으로 100 아니 의사가 무슨 수록? 식당이라도 했나요? 2002년이 더 멋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으로 100만원 아 이분 깽이네 아마 그 뭐죠? 마약류 진통제 관리제 하고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아마 유통기한 지난 거 보관하고 있으면 그렇게 걸리잖아요 이 정도면 병원에 뭔가가 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엄청 똑똑하고 엄청 못된 사람이 없네요 만약에 하이젠버그였다면 징역 20년이었을 테니까 그 정도 마약 범죄는 아닌 거죠 어느당 후보라고요? 지민토 지민토 스고이 무소속 후보 보시죠 이 사람은 절대로 김광 아 맞다 기억났어 기억났어 무소속 김광종 61세 남자 직업은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알기로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주생 전주초 전주중 전주고 82년도에 고고! 미술사학과를 입학하고 95년도에 외교학과로 편입했습니다 저거 개성기해 저거 진짜 세 번째 아니야 이거 이 사람 소개하는데 저거 무슨 이거 본인 육군병장 만기 이번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아 단골이구나 우리 방송에서 이번에도 무소속인 걸로 봐서 2001년부터 준비한 아르랑당은 결국 창당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아르랑당 경력의 아르랑당 창준이도 빠졌어요 드디어 뺐네요 네 데센 네 번째 출연이고요 김상조, 홍성갑, 저까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소개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 조사할 때마다 그 생각은 들려요 와 이걸 어떻게 웃기게 포장하지? 나 인생의 한 며칠 정도의 구간 동안 A-R-I-R-A-N-G가 무슨 뜻인지 외웠었어 아 앱솔루틀리 라이처스 인마니엘 아미드 레인 가버먼트 네 맞아요 아 진짜 아리랑이 아니에요 아리랑이라도 궁금하네요 선거는 96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이 아홉 번째 도전입니다 당적은 딱 한 번 2020년 총선에 민생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소개하면서 저와 윤세민이 놀랐죠 민생당이 이런 사람도 데려갔구나 응응 96년이란 2000년 처음에 두 번의 선거는 전주에서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을 서울에서 출마하고 저번 재보궐부터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지난해 4월 전주 을 재선거에서 꼴찌를 했다며 1등만 알아주는 세상에 꼴찌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자기 돈 굳이 들여서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아홉 번이면 그렇습니다 많은 원고 중에서 뭘 고를까 하다가 많은 원고 중에서 골라야 돼 4년 전 총선에서 제가 요약한 김강종 씨의 인생이나 한 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좋아요 앞뒤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맛이 묘미예요 빠라라라란 빠라라란 빠밤 1979년 12월 김강종 님이 고교 2년 겨울방학 중 오랜 교회 생활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신학을 하기 위해 영문학을 준비합니다 원서로 읽겠다 이거잖아요 원서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문학을 준비합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대 고고 미술사학과에 입학합니다 고고 이미 신학도 영문학도 없어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전두환의 폭압정치를 목격을 해요 폭압정치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정치할 것을 다짐해요 그래서 88년에 럭키에 입사합니다 럭금 럭키 치약 럭키 이게 무슨 가가 라이브 랜덤 채팅 같은 그리고 96년부터 창당을 준비했는데 결국 아직도 창당을 못하고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아리랑당 창당을 읽을 때마다 왠지 신이 났었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묘한 라임이 있어요 너무 발음이 유려하세요 아리랑당 창당 늘 공약은 충실하게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일단 트램 공약이고요 대한방직터를 국민연금이 인수해서 거기다가 행정복합모를 개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돈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이 질 거가 됩니까? 국회의원 되면 그 외에 부채탄감 효도수당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민이 바름선생님 무소속 후보 4년 뒤에 또 만나요 전주경입니다 안 나오면 4년 뒤이나 2년 뒤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해야 돼요 전주에 걱정될 것 같아요 출마 10번째 기념으로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케이크라도 화환이라도 보내줘 지팡이 주잖아요 백세대면 그런 것처럼 뭐래도 하나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주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병 혁신도시 지역으로 성격이 탈바꿈한 뒤에 덕진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재선의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는데 김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현역을 경선에서 잡고 올라온 사람은 신인이 아니고 4선이며 이곳에만 7번째 출마 중이고 이곳에 출마하지 않을 때는 대선에 출마했죠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70세 아이고 아이고 진짜 박수가 나와요 당신도 늙고 우리도 늙었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남자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이사장 어? 뭐 이런 걸 하나 환인가? 실크로도 환인가? 아니요 이거는 저기 저기 그거예요 개성공단과 관련된 깜짝 놀랐죠 만중원판 달리는 줄 알고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곳이군요 전북 순창생 전주초 전주 북중 전주고 서울대 국사과졸 본인 육군 병장 만기 4선 의원의 대선 출마까지 군수 구청장만 못해봤어요 4선은 모두 전주에서만 당선되었고 동작 강남 관악 등에 나와서는 다 낙선했습니다 이 사람 선거 이력 정식 후보 되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지역구 무슨 선거 이렇게 써있잖아요 지역구 전국 줄이 한 줄 있죠 전국 후보 지금 이력 보면 그거잖아요 전주 한정 무적 그러니까 이때 서울에서의 이 낙선 경험이 결국엔 정동현 후보의 확장성에 많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누구나 보면 다 중앙 이미지가 강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참 운칠 운사함인 게 그렇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으면 강남으로 가라는 당의 명을 수용하면 안 됐거든요 사실 거기서부터 꼬였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꼬인 건 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2번으로 나왔는데 노인 폄하 발언을 하면서 본인도 침몰하고 당도 침몰했습니다 07년 대선 도전했지만 매우 낮은 득표율로 낙선해서 제가 특별히 적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엄행불을 안겨줬죠 20대 전주병 국민의당으로 4선 21대 민생당으로 전주병에서 낙선 1978년에 mbc를 입사해서 특파원 앵커 등으로 요직을 다 지나갔어요 잘 지내고 mbc의 간판주자였죠 그리고 재난방송에서 아주 잘했던 그걸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던 그런 후보였죠 그리고 기억하기로 정동영 앵커도 자기 느낌 같은 걸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정말 분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해찬 전 의원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올드보이의 생환이라고 난리가 났지만 박지연 후보가 전남에 있습니다 70세모 애기입니다 그렇죠 막둥이에요 막둥이 올드보이 막둥이 가칭 노무현 이재명 조국 표적수사방지법 이거를 정치검찰해체법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낸다는 것이 1호 공약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과 다르게 이 사람은 대선 낙선 이후부터는 꾸준히 스탠스는 가장 왼쪽인 중진입니다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죠 거리 집회들의 모습도 드러내고 1인 시위도 하고 국민의힘 후보 훨씬 형이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전희재 73세 남자 형이죠 공무원 출신 정당인 전희재 후보의 성관이 사진은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네요 명함이 이렇게 심한 후보 사진은 대부 같지 않아요? 옛날 사진 특유의 1시간 노출에서 찍는 1800년 전처럼 뒤에 오오라가 있습니다 스포마토 기법 같은 맞아요 이런 사진 원래 그건데 증명사진 갖다주고 그령들 해달라고 확장해달라고 영정사진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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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공을 쓴 게 아니라 출발을 못하는데 지금 농촌에 문상 가면 이런 사진 되게 많이 봐요 후보 뭐죠? 전북 진안군 마령명 출생 주소지도 아직 마령이더라고요 혼자 진안인데요? 마령 초중 전주 공고 전북대 철학과 서울대 행석 전북대 행방 행시 22회입니다 재산 16년 기준으로 15억 1249만 원 전북도청에서 공직을 시작을 해서요 진안군수 장수군수 전주시 부시장 전북 행정부지사까지 맡은 나름 전북 지방정치 거물입니다 전 후보가 부지사일 때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고요 국민의정부 때군요 도청을 나와서는 2009년에 전주 덕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중앙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우와 일편단심 20대 총선에서도 전주 갑에 나갔어요 보수 정당에서 전주는 매번 한옥마을 공지사를 두고 후보들이 다투고 있던데 전희재 후보도 참전을 했습니다 본인이 부시장일 때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부지사일 때 부시장일 때 뭐가 되었다 내가 의견을 냈다 뭐 이런 식이죠 공약은 전주 완주 통합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적극 지원 탄소사업 집중 육성입니다 탄소사업 집중 육성은 이당 그러니까요 국민의정부가 중국을 탄소사업 집중 육성은 진짜 볼때마다 무슨 분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0이죠 탄소를 집중해서 배출하겠다 그렇죠 탄뿜 볼때마다 오타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후보 소 아니에요 혹시 네 좀 노잼 후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녹색정의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한병옥 53세 남자 지금까지 제가 본 후보 중에서 가장 못 웃는 후보입니다 어 진짜야 게다가 제가 어 입만 합성한 것 같아 이거 그거잖아 말화에서 보통 나는 눈이 웃지 않고 있어 미소라기보다는 개구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안 웃겨지면은 그 스카츠탭을 유리테이프로 땡겨요 어 진짜요? 땡겨서 나중에 포토샵 해주는 것도 있어요 네 개구기 아니면 조커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건 사막유의에서 그 브로스리 선생이 사람 죽일 때 표정 죄송합니다 조커 웃음같이 상한 것 같고 보통 히번득이라고 표현하지 그리고 저는 이제 한병옥 후보의 유세사진을 봤잖아요 너무 옛날 사진이에요 또 그럼 찾아봐야지 직업은 GMB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정읍생 배영고 고려대 정액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06년 열리누리당 소속으로 선거 출마 이력이 있고요 열리누리당? 14년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과정에서 도당에 실수가 있어서 이걸 지적하며 탈당을 했습니다 14년까지 세정연에 있던 사람이 지금 녹색정의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맞습니다 18년 지선에서 정의당으로 나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약이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데 그래도 좀 찾아보니까 세부 계획은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득불평등 해소라고만 써있어가지고 제가 비판을 좀 해놨어요 그건 목표지 공약이 아니다 좀 더 찾아보니까 병원비 상한제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편적 최저소득 보장 기본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는 식의 세부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정의당 후보들 제가 이번에는 많이 못 봐가지고 절대 수가 적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약 허접하게 내는 캠프는 없습니다 그렇죠 늘 그랬죠 이번에는 어떨지 이제 수도권까지 가면서 더 보겠습니다 군산으로 가죠 광고 듣고 하세요 XSFM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북특별자치도 시간입니다 군산입니다 춘천처럼 화천량구와 비슷한 형태의 지역구입니다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김제부안의 군산시 일부를 떼어준 곳이 군산김제부안을이 된 거죠 지역구가 이렇게 바뀐다는 소식에 한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눠줄 곳도 있간디 이건 그냥 군산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이게 갈린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겠네요 같은 군산이거나 같은 김제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갑지역구에서는 군산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후에 참여정부의 총리가 된 고건은 총리를 두 번 했습니다 97년에 한 번, 03년에 한 번 그리고 고건은 서울시장도 두 번 했습니다 88년에 한 번, 98년에 한 번 고건 씨 자식은 뉴건이라고 불러고 싶어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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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또 어디서 나오는데 고전이니까 저건 이 하남자들 저건 하남자 이상한 것이고 고건 얘기하잖아 보수정당 집권기와 민주당유정당 집권기에 모두 총리를 내본 최초의 인물 관선서울시장과 민선서울시장을 한 번씩 해본 유일한 인물 현대한국정치사의 처세 끝판왕쯤 되는 고건의 컬러는 그의 선거기록에서 더 정확히 나옵니다 98년 새정치국민회의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전에 고건은 두 번 총선에 출마하는데 모두 군산이었고 모두 민정당 소속이었습니다 85년 군산 옥구에서 당선 중선거구였고 선거기간 중 민정당의 금품살포가 흔한 일상이던 시절이지요 초선의원 고건은 그 사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쪽도 못쓰고 낙선 간단한 고건사를 통해 호남의 민주당 절대강세가 13대 총선부터 시작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초선의 챔피언은 또 다른 초선의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56세 남자 국회의원 전북 군산에 있어요 전북 옥구군 회연면 대정리 출생 현 군산시입니다 군산중앙초 군산동중 군산제일고 전북대 경영학과 전북대대학원 경박수료 본인 상병소집해제 집시법 위반으로 88년에 징역 10월 집유 2년 특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처법 위반 지시법 위반 91년에 징역 3년 집유 5년을 받습니다 재산은 4억 3천 건물이 2억 5천 예금이 1억 7천 채무가 5천 정도 있네요 여기는 둘 다 국회의원이었군요 경선상 때가 김의겸 의원을 잡고 올라왔죠 의원이 의원을 잡고 올라왔네요 김의겸 의원은 지난번 공천을 민주당에서 못 받아서 열리두리당 비례로 나왔는데 그때도 군산에 출마하려고 했었죠 95년에 군산시의회 의원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낙선했고요 12년 19대 군산에 총선을 나와서 또 이때도 무소속이었지만 낙선했습니다 21대 더불어민주당 당선 출석률 좀 볼게요 국회 운영에는 70% 하지만 산통 벤처기업에는 97.20 첨단전략산업특위에는 100% 본회의에는 95.81%예요 대표발의법안은 총 93개 수정가결 3건 폐기 1건 1 못한다고 지역 언론에서 매 한 번 크게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했던 게 이 정도예요 폐기 1건 볼게요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법이었는데 안 됐어요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지금 새만금에 들어오는 투자업체들이 있겠죠 공공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용허가에 대한 대부 비용을 감면해줘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있는데 이때 아예 그러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태양발전 등 이런 것들도 구축 중이니 아예 대통령령으로 이거를 좀 지원해라 그리고 공공기관까지도 왜냐하면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총괄하는 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치를 촉진하자는 법인데 폐기가 됐어요 젠버리 유치할 때 지역 정치권에서 굉장히 결정이 났을 때 울면서 방방 떴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행이 났잖아요 새만금은 지금 서로 다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SOC 관련으로 약속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쉽지가 않겠고 이거를 이행하라! 지금 그렇게 지역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후보의 아킬레스건도 그리고 모두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새만금이 될 것 같네요 대한반영 폐기가 있긴 해요 17건 발의법안의 명중률이 너무 낮다는 건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거나 혹은 둘 중 하나거나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오지성 61세 남자 직업 멋져요? 목사 왜 거기 가계세요? 본인 직업을 본인이 쓸 때는 성직자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스트 프리스트 ABC 한 번에 누르면 좀비들 다 죽어요 더 클레이 더 클레이 유모우드 스테이 순창출생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김천대 보건복지선교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군산시 시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자유통일당 오셔도 되겠는데? 차별금지법을 촉구했다는 건 줄 알고 덕질인의 지적이 맞았어요 자유통일당 갈 사람 전북 오면 국민의힘에서 받아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도당 앞에 써있는 거예요 자유통일당 가실 분 입당 환영 잠깐 들러보세요 지난 지선에서 군산시의원 바하 선거구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군산시민신문에서 표현을 절실한 신자라고 했어요 아 기자가 맞나 보더니 데스퍼레이트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죠 전북자유인권연합대표를 맡았고요 군산시민주평통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대화면의 군산시 편입과 군산시 시의회의 청념도 개선 이런 게 있는데요 지난해 지방우회 평가에서 부패 경험률이 전국 75개 기초단체 중에서 군산이 74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뭘 해도 당선되는 정당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수장당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엄청나게 틀린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판은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의회 의석의 불균형에서 지적을 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주 이상 이거 광주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겠다는 건 국회의원 본인이 구의원 시의원에 대한 공청권을 사실상 내가 쥐고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도 정치를 이해 못하실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의회의 청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직자를 데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호남에 전 지역구에 의원을 냈다는 그 비대위원장의 플렉스의 정체가 점점 밝혀지네요 그렇습니다 오지성 후보 오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호남 다돌 때까지 이런 문제를 저희 빼고 그 어떤 언론사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시죠 김제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구 변경은 사실상 김제부안 선거구를 그대로 살려두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최초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은 김제를 완주 임실과 붙이고 부안은 정읍순창 고창과 붙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북의 지역구 수를 줄이고 싶지 않았던 야당은 김제부안 현 지역구 의원이 내놓은 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김제부안은 군산 김제부안 을이 됩니다 이를 관철시킨 챔피언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54세 남자 국회의원 전북 김제군 백구면 줄생 백구 너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요 백구가 특산물인가요? 하얀 마음 백구 익산치문초 1위 중 남성고 전북대 화학공학고 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 본인 수용으로 인한 전시 근로역 전과는 89년에 특공집행방해치상 폭처위반 집시법 위반 화염병 사용처벌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이에요 91년 8월에 또 있어요 특공집행방해치상 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집시법 위반 또 화염병 위반 이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몰로토프 칵테일 좀 마셨네요 피곤해서 컨트롤 V 컨트롤 C 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은 저기 그 뭐죠? 전과가 앞뒤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과의 도플갱어였고요 재산은 22년 현재 7억 8천 예금이 6억 건물이 2억 6천 채무가 2억 9천 정도가 있네요 자 02년 전주 평화이동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06년에는 전주라 선거구의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당선 21대는 김제부한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당선 낙당당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농예수위 97.64 여가위 87.50 예결특위 93.94 자 인구위기특위 정치개혁특위 각 100% 본회의는 96.41%입니다 중상 네 대표 발의는 89개 수정개혁을 5건 그리고 원안가결이 1건이 있는데요 수정가결법 중에 양잠산업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잠 양잠 누에죠 누에 누에 자 양잠산업의 이 건물이 여의도 KBS 앞에 딱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자 그런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가까워서 뽕나무에 꾸찌뽕나무도 포함해야 된다 꾸찌뽕 우와 전문성 봐라 고찌뽕나무는 왜 그동안에는 이게 뽕나무에 안 들어갔나 봐요 자 누에 장려 품종을 육성하고 그리고 잠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자 이런 법안이고 비쟁정 법안이기는 한데 자 어떤 산업 하나 육성하는 거 누구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업자들이 꾸준히 들이밀어야 합니다 자 양잠산업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차세대 곤충 먹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먹거리 이런 걸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단뽑겠다라는 것보다는 식용에 대한 수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행정이 작동하거든요 자 누에 품종 육성도 누군가 취미로 하는 건 아니죠 이게 농진청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젠버리 관련해서 데뷔책 마련에 대한 주문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알다시피 글이 됐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무소속 후보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근데 무소속 같긴 해요 나를 했지 말아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최홍우 69세 남자 더감정보고 원광대 경영학학사 전 나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여기는 뭐 대한적십사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같은 npo단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법단체더라고요 이번 선거에 더 유리한 직업이고요 실제로 돈을 버는 직업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왕금운수라는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해요 아 이런 유지인데 왕십리랑 금호동을 연결한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버스사장님이네요 상동 01번을 운행한다네요 제6대 7대 서울시의원 및 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서울시의원 계속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했어요 국민의힘 서울시당 홍보위원장도 역임을 했고요 전 지역구 공천을 달성하기 위해 역시 급하게 공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고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도전하다가 혹은 영남에서 도전하다가 마치 유배되듯 호남으로 온 국민의힘 후보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 전남북 광주에서 몇 번 소개할 겁니다 공천이 언급되는 기사가 3월 2일이 처음이더라고요 홍보도 안 해요 페이스북 가봤더니 본인은 없고 서울 성동갑에 최원준 후보 홍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선거사무소에 있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을 위해 지역구를 양보했구나 아버지의 사랑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네가 저기 나가야지 아들 여기에 공천 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슬픈 패키지들인데요 왕거문수는 자산청액이 5억인데 부채가 10억이네요 아이고 마을버스 회사가 워낙 영세하해요 회사도 풍전등화인데 무슨 돈으로 출만한... 남의 걱정은... 그것도 집안의 두 명이...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무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김종훈 63세 남자 직업은 무 전북과학대학교 조경전공 졸업했고요 전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보아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 더 좋은 민주주의 노동 포럼 대표였는데 이 단체는 안희정계였습니다 정가 없고요 선관위 정보에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죠? 난 네 맘 알아요 왜냐면 저희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도록 교육받거든요 특이죠? 계량한복을 입고 익산으로 갈게요 시청 원광대 전북특성화캠 익산역 외지에서 익산에 가면 일단 지나가는 도심이 익산갑 요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권역입니다 함일역 옆에 있는 북부청사와 그 주변 지역이 이번에 재조정되면서 일부는 익산을로 넘어갔습니다 시의 북서쪽이 이번 선거부터 익산을로 바뀐다고요 익산갑의 최다선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현 챔피언 김수흥 의원에 밀려서 내리사선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돌아온 것으로 보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61세 남자 변호사 전북 1위시 황등면 죽촌리 출생 황등은 황등돌이 유명하죠 황등초 황등중 남성고 한양대 법학과 아마 남성고 출신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민주당에는 한양대 법학과 원광대 대학원 법석박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었고요 국회사무처의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익산갑 꾸준 출마자였어요 18대 19대 20대 꾸준당적으로 나올 때마다 당선 21대는 경선 탈락해서 큰 충격 현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의원에게 밀렸어요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 현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현지역구 의원 그런데 익산은 구의원 뽑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기쁘죠 공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딱 한 개만 밥값을 하겠다는 뜻의 밥값 공약 농업기반 공약이 많은데요 이거는 지금 거의 공통 공약이에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북북권 수혜종합대책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익산역 실리콘밸리와 메트로시티 이런 거여서 제가 여기서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노동자들 신나게 노세요 외국인 숙소 법이 바뀌어서 원래 그전에는 굉장히 열악하거나 아니면 비닐하수에 재우거나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 바꿨을 때 국힘이라든가 반대하는 쪽에서 농민들 다 망한다고 농민들이 어떻게 집을 짓냐고 했었는데 이렇게 관해서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였어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 짓느냐가 더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에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완화가 되고 하면서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는요 제가 딱 한 번 말할게요 특정 사례를 과잉된 것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저런 걸 관해서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진짜로 농업이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야 다 전북에는 이렇게 돌아온 올드보이가 두 명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김민서 57세 여자 싱글벙글 실버복지센터 센터장 싱글벙글 1위동산초 2일여중 원광대 전과 2010년 음수운전 100만원 있네요 싱글베기 하면서 싱글벙글 술 먹고 막 이러면서 2014년에 지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익산의 첫 새누리당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18년 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탄핵효과로 실패했고요 2022년 지선에서는 익산 시장 출마를 준비를 했지만 국민의힘 경선 탈락 대신 전라북도 의원의 출마를 했지만 낙선 말했던 기억나요 무려 경선했다고 제가 경선을 했구나 지역에서 꾸준히 정치활동을 그래도 꾸준당적으로 해왔어요 민주당의 호남 지원이 광주 전남에 쏠려서 전북이 소외됐다 이런 문제의식 밀고 있고요 도의원 출마했을 때 인상적인 장면 파란 배경에 기호 1을 빨간색으로 쓰고 배경이 빨간색일 땐 본인 이름을 파란색으로 써요 근데 이거는 김민수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호남에 출마하는 국힘 후보들의 공통적인 디자인 정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약으로 한국마사회 이전 실버인재센터 구축 같은 게 있고요 가장 진정성 있어 보이는 공약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있습니다 한이 담겨 있죠 이상입니다 근데 좀 철부지 같은 게 민주당에서 한 번 붙어보지도 않고 지금 전북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이게 서러웠단 말이야? 아! 민주당도 알아봤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자유통일당 후보 보십시오 김사라 65세 여자 목사 왜 아니겠어요 군장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신학대는 어디 나왔는지 비밀인가 봅니다 전광훈의 시위 지원 조직으로 크게 의심되는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세혁의 운동 본부의 익산 지부장이자 자유통일당의 전북도 당국 당협위원장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외신총이라고 했어요 아 외지감 달 때 외네요 아마 웨스터 웨스트사이드 웨스트 미스터겠지 여기서 호남 노회에 소속된 동명의 김사라 목사가 있고요 열방신학대의 대학원 교수면서 훨씬 젊은 김사라 목사가 또 있어서 김사라 후보의 기록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기 더글로 우리 김사라가 많이 나왔겠네요 맞아요 그러니 심옥교회도 알 수 없습니다 녹음 전날 갑자기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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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신기루처럼 나타난 저와서 짜증나는 게 아까 방금 전 지역구인 군산 김제부안을 해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하나 있었거든요 녹음 전날 그 사람이 사퇴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익산갑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 하나 사퇴하자 또 하나가 등장한 건데요 그건 잔상입니다 네 저는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아무 정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을 거라니까요 나 출마야? 이러면서 이런 맥락 없는 NPC들이 많네요 이번 선거에 아 왜 없어서 했는데 저기 옆 동네가 아 왜 나타나 좋아요 끝으로 진보당 후보입니다 진보당 전 권희 정당인 익산 용암면생 흥왕초 함혈중 남선고 고려대 경영 11년 15년 집회 관련 전가로 각각 벌금 100 150 06년 지선에서 서울 중랑구 의원 출마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국회의원 선거만 네 번째 출마했습니다 지금은 갑작스러운 선거구 변경에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익산 선거구의 7개 읍면동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이춘석 후보에게 끝장 토론도 제안을 했었고요 북부지역에 공을 많이 들었었나 보네요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익산시 용동면에 사는데 후보도 본인이 사는 지역이 일로 바뀌어서 후보 본인도 본인을 찍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지금 이게 저 내일 전남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순천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딱 사는 동네만 지역구가 바뀐 곳이 있죠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후보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그 표를 다 잃은 거죠 그렇죠 공약 진보당은 거의 중앙 공약뿐이었는데 호남의 오니 진보당의 지역 공약이 성실하게 있습니다 다른 후보라면 지역 공약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재미있는 공약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먹거리 엑스포 익사이팅 라면 축제 라면은 늘 맛있죠 청년문화예술가수당 도입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어서 이쪽에 대한 것들이 맞죠 네 맞아요 거기에 맞춘 공약들입니다 청년 만원 아파트 공급 세계 종교대회 유치 종교 좋아하죠 거기에 원불교가 있으니까요 종교 좋아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원불교 원강대가 익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익산 연고의 프로 배구팀 창단 좋네요 등 다른 진보당 후보에 비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 선거사무소의 최강이 참 좋아요 확실히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진보당 후보 퀄리티 올라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알아서 떨어뜨려줄게요 의무감을 갖고 네 혹시나 잘할까봐 아 익산은 늘 지역축제에 익사이팅을 쓰겠구나 익사이팅 익산이 옛날에 150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지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제가 간 동네 중에서 가장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그죠 여긴 사일런트 일이다 애들 방학되면 하림 나폴레옹스 전북 특별자치도 16년 총선에서 데이터센트럴이 발견해낸 것들 중에는 호남에도 충청권처럼 갈아입을 자켓만 있다면 당 눈치 안 보고 재선 삼선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지역보스들이 꽤 많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하기 1년쯤 전부터 당대표를 비난하면서 몸을 풀다가 탈당을 하고 이후에 받아주는 당으로 가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나타나기 8년 전에 일찌감치 이러한 선택을 한 인물로는 이곳에서만 삼선을 한 4선 조배숙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민평당 민생당을 지나 22년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붉은 자켓을 개탄 조배숙 전 의원은 국민의 미래에 미래를 맡긴 상태이며 경우에 따라 비례대표 시간에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경선 혹은 본선에서 엎치락뒤치락했던 민주당 굽창당 민주당 루틴의 챔피언은 삼선식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65세 남자 국회의원 전북 1위생 1위 북일초 1위 동중 원강고 원강대 신방가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병장 만기 차남병력 면제로 지난 총선 때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자폐장애인이어서 그렇게 밝히고 의혹 제기한 사람들 상당히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원강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비서관 전과를 한번 볼게요 1989년 6.29 선언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라 6월 29일 날 확정을 받았어요 폭처 집시로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한병도 전과를 검색하니 전과 한병 마셔요가 같이 자꾸 전집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전과 한병 마셔요가 갑자기 확 땡기네요 저는 그래도 왜 민주화운동도 뭐가 되게 많잖아요 진짜 미문화원도 있고 뭔가 그냥 궁금했었어요 하지만 주요 검색어는 전 한병도 전과 마지막 한병도 전과 함께 억울함 있죠 87년에 투옥 전과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군대는 안 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특별 사명이 돼서 와 이거 진짜 빡치네 아니 좀 나이 아 이거 빡친다 그래서 병역을 마쳤어요 그거 이제 특별 녹화죠 빨리 사명해줘서 군대 빨리 보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녹화하는데 좋게 된 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포탄병이었대요 그런데 전과에 화염병 걸려 뭔가 불 지르는 건 폭파 병역을 마치고 원강대 학교 직원으로 재직을 합니다 밥 맛있는데 민주당 친노계로 200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한명숙을 지지를 했어요 그때 선대본이었고요 17대 익산갑 열린우리당 출마해서 당선 20대 익산을에서 낙선 21대 익산을의 제도전에서 당선 재산은 8억 7천만 원 예금이 5억 2천만 원 건물이 2억 채무는 없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기재의의 96% 본회의 99.40% 대표발의법안 118개 대한반영 폐기 45건 수정가결 8건 공무원 재보상법이 있었는데 이게 뭔지를 제가 되게 한참 찾았거든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하고 이게 뭔가 검사라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회의로까지도 뒤졌어요 근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게 이동이 됐으니 그냥 이것도 옮긴다라고 하는 아 링크 고치기 아 그래서 제가 이 병도 주고 그런데 약은 안 줬어요 병만 받았어요 제가 열 확 받더라고 이럴 때 자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굴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굴지에 식품기업을 입주를 도모하겠다 도원결이처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 모여서 뜻이 크다 요즘 마이크 많이 잡고 누군가에게 칼질하고 있죠 출결이 좋고 법안의 퀄리티는 알 수 없는 제 편 보셨고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문용회 67세 남자 회사원 원광대 경영혁부 나왔고요 현 국힘 전북도당 부위원장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지부장 출신이에요 심지어 한노총 아니고 민주노총 진짜요? 거기 왜 계세요? 전북 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까지 했습니다 전북본부 부본부장 전북본부 부본부장 보통 우리가 부부장하죠 부부장 노동운동을 청산하자마자 근데 새누리당이 입당을 했어요 너무 싫었어 진저리를 친 거 아니야 이거? 이유로는 본인의 항변으로는 진보 보수 호남 영남으로 이분화된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보수 정당은 1도 모르지만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갔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지금까지 계속 있죠 1도 모르면 왜 가? 문용혜 후보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민주노총과 산하노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가고 싶어 할 사람들이 있어요 큰 조직이 없겠어요 조끼 색깔도 똑같고 근데 찾아보니까 현대자동차 노조 중에 용문 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명을 했나? 하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근데 박근혜와 인연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든 만드는구만 71년도에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서 새벽에 신문배달을 했대요 근데 배달 지역에 청와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아침마다 청와대에 신문배달을 했는데 그때마다 박근혜의 양이 신문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그냥 들어가나 보네 그냥 신문을 던지는 것처럼 신기했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신문 앞에 3만 원을 넣어줘가지고 박근혜의 양이 그래서 덕분에 그걸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러면 신문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으면 아주 쉽게 암살할 수 있었네요 이거는 조금 더 파봐야 되겠네요 아침마다 모든 언론사의 신문이 비서관이 먼저 읽고 딱 브리핑을 할 텐데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딸 딸이었으니까 아니면은 가족이 따로 보낸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의 추측이 올바른 게 우리는 박정희의 독재를 한참 일찍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용의 후보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지역 갈등을 해소에는 진심인지 공약으로 영호남 상생법안 발의가 있어요 공무원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교육교류까지 확장해 나가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북은 몰라도 광주대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달빛 이외에 익산 군산 행정통합 익산 트로트 방불관 클립을 공약했는데요 트로트 방불관이 웃긴 게 이거를 어떻게 권립하게 했냐고 했냐면 익산에서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 협회와 논의해서 권립을 하겠대요 그럼 하추나 씨가 와가지고 옛날 1위역 폭발사고 축하 공연을 한번 해줘야겠네요 이름의 한자는 멋있네요 용회 레곤 소사이어티 디시나 마블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당시 3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온 건가 이상입니다 끝으로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오랜만에 보네 전 농담이었지만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 중에 제일 늙은 건 언제나 개혁신당 후보자 그리고 구면이에요 황세연 70세 남자 중원문화라는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1위공고를 졸업하고 한참 뒤인 2011년에 입학한 성균관대 철학과를 중퇴 2018년에 재입학해 아직도 다니는 만학도 교수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5.18 유공자로 총 3번 4년간의 옥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70이면 총장님보다는 아이가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옛날 원고를 표절하고 있습니다 전과 육범인데 이를 통해 황세연 후보의 이력을 이번에도 똑같이 살펴보죠 아 좀 보강됐어요 공채로 1위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강제 해직을 당합니다 이때가 반공법과 개현법 전과가 생긴 1980년 90년의 폭처법까지는 민주화 전과로 보입니다 그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지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해제되어 정치활동을 시작 95년의 선거부정방지법은 사면복권되었는데 본인 선거가 아니고요 김근태의 제야정치단체인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인 것 같습니다 아 꼬리 김근태의 고문체험기를 출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인재근 백기현과 함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2000년 되자 16대 총선 낙선 2006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건 얘기가 좀 다른데요 갑분금융 이때 경실련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실련에서 돈도 꺼져요? 2007년에는 왕년의 혈기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상해로 벌금 150 갑분상해 이런 정과를 쌓으면서 그러니까 시작은 뭔가 정치 느와르 했는데 이런 정과를 쌓으면서 17,18대 총선 출마를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17대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 19대 20대 총선은 나갔지만 낙선 옛 인연 덕분에 민주평화당에서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어? 그럼 꽤 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민평당은 결국 망했잖아요 당과 함께 흘러가 소속된 민생당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지난 총선의 첫 당적 출마였습니다 지금까지 다 부소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공천 탈락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16년 국민의당과 비교하게 되는데 16년 국민의당과 지금의 개혁신당이 가장 다른 점은 개혁신당에는 입당원서를 내는 후보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민생당보다 적어요? 네 광고 확인하시고 정읍으로 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른의 감귤 초코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아 근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어떻게든 후보를 이렇게 다 내려고 했던 게 우리가 안 받으면 개혁신당으로 갈 것 같아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총선이라는 게 후보돈이지 당돈 들어갈 거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호남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후보 적고 개혁신당 후보 많은 거 그림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의지를 누군가 불살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읍으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왔죠 호남에서 유일하게 DJ와의 결별을 택했던 꼬마민주당 잔류파 육선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국민의당 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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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민? 공천 안 주면 탈당하고 당선되기를 반복하는 호남형 무소속의 전형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반대하고 환바모임 축사를 하는 등 오른쪽에서 우왕좌왕하던 삼선의 유성엽 전 정읍시장 루틴이야 영 달랐지만 이곳은 한 번 유력자가 나오면 꽤 오래가는 곳입니다 21대 때 유성엽 전 의원을 잡았던 현 챔피언부터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63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참고로 유성엽 전 의원은 이번에 또 이 사람과 붙어서 졌습니다 전북 정읍생 정읍 대흥초 호남중 전주고 서울대 동호동문학과 경제학 부전공을 꼭 적어놓더라고요 항상 서울시립대 법박 본인 학사장교 중위 전역 82년에 행시임 합격을 해서 서울시청 교통관련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은평구 부구청장도 했지요 21대 당선을 하고 지금 재선 도전 중인데요 재산은 14억입니다 건물 7억 예금 5억 7천 채권 1억 7천 채무 1억 3천이 있는데 채권하고 채무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농예소위 활동에 좀 빛이 났죠 96.72% 인구위기 특위 100% 정말 인구 문제 관심 많아봐요 본회의 96.41% 대표발위 281개 1등이다 이러면 못 믿겠어요 이러면 심심한데 발이 날까 발이왕이에요 발이왕 대한반영 폐기 69건 수정가결 8건 수정가결된 법들의 몇 면은 이정섭 탄핵소출법 유도탄핵소출법이 좀 많고 인삼산업법 소나무 재선 충벽 방제법 이런 것들 농예소위 활동에 입법들이 많아요 실제로 입법을 우리가 얼레레법이라든가 다른 성법 입법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입법도 성실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아이고 오늘 법 봐야지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을 지킬 거 근데 그 농심이 그 라면에서 농심에 한자까지 써놔가지고 뭘 돈 땡기고 싶나 이런 생각도 작가했어요 양국관리법이나 농업관련 법안 안건조정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일을 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결정적으로 제가 한번 다렸죠 농협중앙회가 대국회 로비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심지어 현금까지도 갔다라는 그래서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의원입니다 거기에 안 넘어간 사람이죠 네 그래서 농협 인사 청탁 등의 내용이 담긴 제보 문건을 폭로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올드보이들에게 매우 찍힌 그런 의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찍혔으면 또 지역에서 힘들죠 네 그래도 뭐 쭉쭉쭉쭉쭉 하고 갑니다 데이터를 훑어보는 훈본 바 여러모로 상급의 입법 노동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국민의힘 최용운 61세 남자 교사 출신입니다 고창 출생 전남대 체육교육학과 안양대 행석 선남대 체육학 박사 정과 두 건 있는데요 89년에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위반 200만원이 있어요 기부를 띵 깠어요? 그래서 촌지를 받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고 체육선생님이었는데 기부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모두가 촌지를 받던 때라 웬만큼 헤쳐먹어가지고는 잡혀들어가기 어렵거든요 89년에 전교조가 출범하면서 잡혔을 수 있겠네요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를 한 사람한테 내려지는 벌금이네요 체육학 박사 받자마자 학교가 없었겠네요 서남대 아니면 누군가한테 뇌물을 주다 걸렸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96년 도로교통법 위반 100만원 음주운전이라고 나와있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음주운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한 번 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그 뒤로 정말로 뚜벅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범입니다 이러기 힘든데 안 들키면 끊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선관위마다 쓸데없는 이야기 지역선관위마다 직원이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쓰셔도 돼요 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왜냐하면 법 이름이 그거니까 근데 보통 선관위에서는 음주운전이라고도 쓰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괄호 열고 음주운전이라고 쓰죠 후보들은 괄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했대요 31년 동안 그리고 교직을 나와서는 아시아통신기자로 잠깐 일한 것 같습니다 교사로 일할 때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라는 데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정성으로 가르쳤다 대학도 보내고 취업도 시키고 사람 만들었다 이런 걸로 보도가 꽤 됐어요 지역으로 해서 아마 해밀학교가 북한 이탈 학생들도 같이 하는 데 안 했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근데 개인 SNS나 홈페이지가 전혀 없고 공약은 기사로밖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대체로 교육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용이 항공대와 카이스트 분원, 케이팝 대학 등을 정읍에 설치해서 케이팝 대학은 그냥 실용음악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대 있다고 그래서 저출생도 해결을 하고 유학생도 유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쿠야 근데 또 교사 시절에 보니까 인천일보에 미기학생 전담 교원경찰 신설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이걸 앞으로 공약에 넣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어요 교원경찰? 자유통일당 후보 정후영 71세 남자 고창 우리교회 담임목사 자유통일당은 목사당 방통제를 졸업했다는데 무슨 과인지 안 알려줌이다 그 와중에 앞에 서울대학교 부서를 썼습니다 정보가 하나도 없는 자유통일당 후보를 대할 때면 무슨 말로 불량을 떼우나 고민하게 됩니다 정후영 후보 시간에는 후보가 주장하는 명함 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해봐요 정후영 후보는 이성적입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들은 당선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유통일당의 존재와 정강을 홍보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지요 당직자형 강성 지지자들 또한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가 아니면 자칫 선거법에 걸릴 수 있죠 따라서 명함에 자유통일당 로고를 박아놓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명함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걸 맥락있게 넣으려면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원이나 말단 당직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겠죠 아무튼 명함을 보고 상대방이 자유통일당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니 선거법에 저축될 가능성도 적고 홍보 기회를 얻는 것이죠 내가 말할 기회 이게 이번 자유통일당이 후보를 내놓고도 선거에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정후영 후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즉 온라인은 소용없다 오프라인에 집중하라 그걸 신천지형으로 하면 추수와 비슷한 행수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성적이네요 진짜 71세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당하고 그게 다르죠 우리 당직자형 후보들이 다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끝으로 무소속 후보 무소속 안재룡 48세 남자 자영업 전 경찰병원 계약직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파이코퍼레이션 대표입니다 파이코퍼레이션? 파이코는 무슨 포켓몬 이름 같아 파이코퍼레이션은 화장품 제조업체네요 3월 13일에 와디지에 화장품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드뷰를 찍어보니까 웬 컨테이너 앞에 뚝 떨어져요 옛날 로드뷰겠네 잘못 찍혔나? 옛날 로드뷰인가 싶더라고요 정읍 동초 호남중 호남고 전북대 신수제공학부를 나왔고 전과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공국년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정의물 이탈을 횡령을 한 번에 해서 징역 8월에 집요 1년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한 번에 하시군요 상상을 해보면 무슨 문서를 들임이라서 뭔가 물건을 가져온 거죠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정의물 이탈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 이탈 물 횡령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 그러니까 분실물 혹은 누가 놓구간 물건 경찰에 있는 증거물 제가 그렇다면 이거예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어요 위조 공문서를 행사했겠죠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우연히 비싼 물건이 있어서 들고 나오면서 이거 내 거예요 사기를 치고 한 번에 할 수 있네 한 번에 할 수 있어 왕릉의 문인석을 가져온 거 아니야? 그거는 문화재 문화재 공무원이오 근데 그거는 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문화재 법 법원에 귀중품 주워온 것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네요 저는 그 정도를 상상했는데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100만원은 보행자와 아마 사고가 났을 때 주로 나오는 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공약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서남저널의 보도를 보면 우리 지역은 민주당 만능론을 겪으며 아직도 대기업 공장 유치 같은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지역민을 속이는 기종 전당들의 말도 안 되는 공약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안재룡 후보의 공약은 마블 혹은 DC 코믹스 테마파크 유치 영화가 아니야 코믹스야 테마파크 원장님 우리 홍성갑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영화가 아니잖아요 대기업 공장 유치는 허우맹랑한데 테마파크 유치는 허우맹랑하지 않은가 봐요 3선 이상 출마 제안법 서울의 대학과 대학병원을 지방에 분산 배치 이거 20년에 저희가 얘기했죠 네가 3선하고 다시 얘기하라고 산부인과 국가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엥?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어요 무소송 아니잖아 그리고 3월 13일 비례대표 추천 신청을 했다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개는 했는데 실제 정읍고창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입당을 해버린 신세라 근데 그 정당은 지역구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그러면 여기에 계속 있을 시나리오는 하나뿐이네요 비례대표 떨어지고 다시 탈당 그러니까 미리 떨어져서 탈당하고 등록을 그냥 두는 그 다음에 당사를 갔더니 점유이탈물이 있어서 당원이다 라고 행사하고 사실 만료된 당원증이고 거기에 등신대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실 일 없을 수도 있는 후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루에 몇십 개씩 올려요? 나 안가? 남원장수 임실순창으로 가겠습니다 남임순이 남장임순이 되었습니다 그건 무진장 완주가 장을 떼어줬다는 거죠 너무 줄여서 말한 것 같습니다 남원 임실순창에 장수가 합류했습니다 아무튼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제 시간에는 남원 임실순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언론이던 시절에 경향신문의 정치부 기자였다가 민주당에서 경선 탈락하자 지역건설사 대표도 몇 년 하던 이용호라는 인물은 국민의당 돌풍을 타고 원내에 입성한 후 반 안철수파가 되어 무소속으로 한 번 더 당선 민주당이 복당을 불허하자 국민의힘에 입당 현재까지 국민의힘 유일의 호남 지역구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봉태규 배우 인생 최고 히트작인 펜트하우스 제작진을 비판하며 봉태규 군의 극중 역할인 이규진 의원이 망가지는 모습이 정치 불신을 키움으로 드라마 속 국회의원 배지 모양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로 아무튼 남임순 챔피언 이용호 의원은 별 이변이 없다면 서울에서 다시 만나보시겠고요 이번에는 초선의원 한 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 박희승 60세 축하합니다 남자 법무법인 호민 대표 변호사 남원 용성중 전주고 한양대 법학과 건국대 대학원 행석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석박상 통학과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86년 사시 합격을 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등등 진행 판사 유닛이에요 왜 정권 없나 했더니 판사군요 2015년에 퇴직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20대 남원 임실순창에 출마를 했지만 3위로 낙선을 해요 3위로 낙선 복다른 거죠 신기하네요 남원 임실순창에서 민주당이 3위로 낙선 국민의힘이 이기고 2등은 민주당 탈당한 무수속이었다는 얘기죠 당시 후보가 21대 지역경선에 패배를 하고 불복을 해서 중앙당과 법원에 재신과 가처분 신청을 낸 적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저항을 해본 거죠 결국 남인순창은 민주당이 19대부터 21대까지 모든 의석을 내준 호남의 유일한 곳이라면 난타를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선입니다 이런 논란이 많아져야 프로그레시브 윤세민 에디터가 좋아할 텐데 왜요? 우수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아요 경선의 후유증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막말 논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아직도 공방전이 오고 가는 중이어서 공약이 진짜 안 찾아져요 하지만 공약만은 지역발전 중앙정치네트워크로 예산 확보 그러니까 자기가 싹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요 우리가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어쨌든 그 얘기만 엄청나게 하고 다니고 있는 후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기 영남도 아닌데 지역을 몇 번이나 내줬는데 결국 임원에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당 후보 확인하셨고요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강병무, 71세 남자 축산업, 삼천리농장 대표랍니다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출생, 남원초, 전주서중, 순천매산고, 명신대사회복지학과 아이고 농장이 문제가 아니네 이 사람 경력을 보면 축산왕입니다 문제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 점과 때문이죠 아니요 웃는 표정 때문에요 누가 발가락을 꼬집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럼요 축협조합장 5선의 축협조합장 출신입니다 아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네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여기 있습니다 네 남원축산업협동조합 5선 임기는 200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교황이네요 이 동네 이거 그냥 푸틴이지 근데 취임 이후에 19년 연속 국자경영했고 경영평가 1등급 조합자리 지켰다라고 굉장히 자랑하고요 임실의 소들에게는 푸틴 같은 돈 조합장 시기에 평가는 특별히 나쁜 얘기 저는 못 찾아봤는데 나올 리가 없죠 이 정도면 근데 정과로 취임 기간 중에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300만 원이 있어요 어머 근데 기사 찾기에 실패했어요 농축산인? 뭐 대출 많이 내줬을 수도 있고 소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축산업 관련 협회 직함 콜렉팅 했고요 농축산식품부 장관상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수상 지역 내 입지가 상당합니다 이 상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이에요 그래요? 축협조합장 정도면 왜냐면 누가 심사하겠습니까 그걸? 농축산부가 아닌 거예요? 18년 지선에서 이제 남원시장 선거에 다크호스로 거론이 됐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를 했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민주당 때부터 정당활동을 했대요 평민당 아 오리지널 평민당 기재인 때 네 그런데 국민의당으로 어쩌다 전향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출마의 변에 따르면 저는 집권 여당과 깊은 인연이 있어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살리기 적임자라고 썼네요 언제 인연이 있었지? 그러니까요 언제 만들었었지 참 모르겠어요 공약도 농업 위주인데요 우선 농산물에 6차 산업화가 있어요 이게 뭔지 보니까 농촌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연계를 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게 6인 거예요 더해도 6인데 이게 거의 더해도 6 아 그렇네 곱해도 6 10분의 총선 때 말하고 말았던 건데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부터 선거방송을 본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 설명했었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 기본소득도 공약을 했고요 중앙당은 비판하고 있지만 국힘의 농촌 지역의 후보들은 많이 내걸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후보들 중에서 실제 힘은 제일 센 사람이네요 새로운 미래 후보 보시죠 새로운 미래 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약칭이 한기대라서 한기대 수준 이런 게 자꾸 뜹니다 한기대 입결 그럼 양기대는 서양기술대학교 그분도 이번에 출마 못했네 64세 남자 남원 출생 성원고와 우석고 전북대 경영학 석사 현재 직업은 갤러리 관장이라고 하는데 한국기술교육대 마이너 갤러리나 나옵니다 그거 관장 아니야? 도비는 겔주를 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이분 후보 사진 되게 뜨거운 걸 밟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있던 동남증권이라는 회사에서 남원 지점장과 전무이사 먹으셨 겁니다 되게 맥판석 위에 올라가는 사람 표정을 하고 사진 제출하면 잘라서 넣지 않아요? 양격대 찍어줬죠 원본 제출을 하셨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전무이사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요 어떤 언론이 동남증권이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이라고 해서 아 그럼 동남증권 전무이사 한 거를 한투 전무이사로 썼나 싶었는데 잠깐 공부해본 바로는 두 회사가 별로 연결점이 없더라고요 아 네 이낙연에 대한 선택은 최소 3년 됐습니다 2021년에 혹은 2021년부터 사단법인 행복만들기 중앙회 남원시 지부회장 겸 전북공동회장인데 당시에 이낙연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그 곁에 섰습니다 나름 오리진이네요 전과는 4건 증권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한 건지 98년 증권거래법 위반 벌금 200 다들 이렇게 전공 관련 전과가 꼭 하나씩 좀 세게 잘못 거래하셨나 보네 일이 잘 안되니까 2002년 음주운전 벌금 100 녀석 신나는 월드컵을 즐겼나 보군 음주운전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 같은 해 11월 다시 증권거래법 위반 벌금 150 월드컵도 하고 증권거래법도 위반하고 2006년에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징역 6월 집유 2년 야 이걸 06년에 위반할 수도 있군요 아니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홍길동으로 커리어 다 걸린 뭐라고 말해야 돼 남의 통장 가지고 대신 투자하면 이런 거 걸리는 건가요 녹음 기준 녹음 기준 며칠 전에 예비후보 등록해서요 그렇게 살면 이런 표정이 나오지 그 이전에 조사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머그샷을 많이 찍어본 듯한 예비후보 등록이 저를 살렸습니다 네 뜨거운데 맨발로 서 계신 새로운 미래 후보 보셨고요 자 한국 농어민당 후보가 나옵니다 간만에 덕실인이 짤을 하나 집어넣네요 황의돈 67세 남자 대강면 풍산리 출생 농업인 학력 미기재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일단 57년생인데요 79년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금고팔할 집유 2년을 받고 경력을 시작합니다 79년 업무상 과실치상 22살때죠 상당한 출마중독자입니다 선권위 기록은 7일 출마자입니다 98년 2회 지선에 전북 대강면에서 출마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 없던 시절이니까 패스하고 이후로 3,4회 지선 남원시장 17,18대 총선 6회 지선 남원시의원 8회 지선 전북 도의원에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자유선진당 무소속 무소속으로 출마해 모두 낙선 아니 충청독분이 충청독분이 심지어 자민련도 있는 8번째 출마인 이번에 한국농어민당 그런데 2022년 공보를 보니까요 7번째가 아니라 11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본인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즉 낙천 예선탈락이 4번 더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첫 페이지에 춥고 배고파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야 혹시? 춥고 배고파요가? 아니 아 따옴표 따옴표 야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이건 올려야죠 아 진짜요 춥고 배고파요 옆에는 도전왕 황이던 죽지 않았다 인데 죽지 않은 대신 춥고 배고파요? 아니 저 너무 신경쓰이는 게 도전왕도 큰 따옴표가 있고 춥고 배고파요도 큰 따옴표가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이게 뭐야? 따옴표 방향타는 죽여버리고 싶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버전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뭔데? 으스허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내가 옷을 벗은 버전은 안 갖고 왔는데 그리고 아니 진짜 그거 그거 그게 아마 남짓 그게 포스터 버전이에요 저 포스터의 주인공은 따옴표가 맞네 아니 진짜 춥고 배고파 보겠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번호랑 밑에 그 약간 텍스트가 있는 쪽에 효과로 꼭지수로 다 까리지 않습니까? 제가 가져온 버전은 공보 버전입니다. 간만에 보는 우통벗은 후보 포스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공보를 더 읽죠. 읽다 보니까 18대 조상이 황의정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황의정승 조상께서 정말 우울하실 일입니다. 춥고 배고프다니 황의정승 프로 볼링 선수였다고도 하고 독학으로 사시화 행시에 도전했다고도 합니다. 도전할 수 있죠. 이장을 26년 했대요. 그래서 대강면 이장협의회 회장도 해봤답니다. 쓸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길었거든요. 제가 춥고 배고파져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후보 여러분 포스터를 바디프로필 삼아 사진 찍지 않으시길 바라며 한국 농어민당 후보까지 본 바 전북 마지막 지옥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XSFM의 역사 XSFM이 사세를 확장하여 사무실과 스튜디오에 분리를 시도하던 2019년 중개사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드디어 옆에 방 비었어요. 비었다는 옆방에 가보니 노인네들 바둑둑이 딱 좋은 디자인의 오래된 소파 몇 개와 고풍스러운 탁자 몇 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명함에는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나며 비워놓은 지지자 사무실은 이후 3년간 XSFM 사무실이 됩니다. 해당 사무실의 현관문 비번은 1520 정세균 의장이 15대부터 20대까지 당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비밀번호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 이것 이제야 처음 얘기하는 것 같죠? 무진장하면 역시 야당 대표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다 해본 속칭 대통령 빼고 다 해본 극히 드문 육전전승 총선 최강자 정세균이죠. 무진장 완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챔피언은 진안 출신이라 이번에 완주진안 무주로 왔습니다. 챔피언부터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58세 남자 국회의원이죠. 전북 진안군 출생 지난 능길초 동향중 전라고 연세대 법학과 졸 그리고 전북대 법석박사 과정수료 본인 육군 상병 토지 폐제 20대 21대에 당선 3선 도전 중이에요. 재산은 15억 2천 건물이 4억 9천 예금이 8억 천 그리고 토지가 2억 5천 채무가 1억 6천이 있어요. 이게 지난 지선부터 조금씩 바뀐 트렌드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 되면 좀 더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을 텐데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 가액보다 현금이 좀 더 늘어났어요. 부동산을 다급히 처리한 후보들이 많죠. 출석률을 볼게요. 기후위기 특위의 100% 농해수위의 96.72% 본회의의 95.21%입니다. 대표 발의는 83개 대한반영팩이 36건 수정가결 4건 수정안 반영팩이 2건 좋네요. 네. 좋습니다. 2021년에 가결된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게 뭐냐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특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 계약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어떤 하나 프로젝트나 공연 때문에 딱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출산 혹은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서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라는 매우 디테일하고 생각도 못해봤던 법이어서 그리고 지역구가 여긴데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정권 후반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기치를 대통령이 든 이후에 관련돼서 여당에 이런저런 리서치 숙제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푼 국회의원들이 몇 있던 거죠. 그중에 안호영 의원도 있고요. 안호영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법의 핵심입니다.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프리랜서들은 의뢰 오는 거 한 번 거절하면 그때부터 의뢰가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이인숙 56세 여자 정당인 한국방송통신대 국문과 졸업 제7대 8대 완주 군의원 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럴 테죠. 그러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 시에 민주당 입당을 약속한 임정엽 후보를 지지하며 탈당을 했어요. 아 임정엽계 두 개의 임정엽 중 어느 쪽을 지지했을까요? 투페이스 중에 어느 쪽일까? 탈당한 쪽 그건 정엽 그러니까 정엽 왜 부르시나 했네 이후에 완주 군의회 내에서 탈당파 임정엽계랑 민주당에 잔류한 사람들이랑 되게 갈등이 심했나 봐요. 엄청 비방전에 대한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래서 막말 논란 이런 게 있었습니다. 9대 군의원회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으나 낙선 그때부터 이제 너나갔군요. 흑화입니다. 흑화라고 하면 적화? 적화합니다. 좀 있으면 적화 작업이 시작되죠. 과수나무 못을 똑똑 따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호남 홀대론을 적극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럼 뭐 내가 홀대에 대한 거잖아. 내가 홀대에 대한 거잖아. 나는 호남이다. 내가 있어 보니 그렇게 되더라. 현재 국민의힘 전북 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이네요. 공약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군의원 출신인 것 치고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적화 후보 보셨고요. 아 맞다. 이지혁구 정세균 국회의장의 동생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자유통일당 이름이 마음에 들죠? 자유통일당 오덕순 68세 여자 최신 공무원 출신으로 한일장신대 신학부를 졸업한 수인선교회 담임 목사랍니다. 진짜 목사들 헤쳐모였네요. 우체국 노동자 출신이에요. 하지만 오덕순 후보가 사는 완주군에서 수인선교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수인선교회가 아니라 수인선교회가 아닐까 수인, 수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회인가 싶지만 그런 거라면 담임 목사보다는 대표나 대표목사라는 직함이 어울립니다. 전문가의 분석 왜냐하면 그렇지도 않다면 수인 문당선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길잖아. 그조차 아니면 수인이 수영자가 아니라 펄이일 수 있어요. 아무튼 찾는다고 했는데 같은 이름의 남자 목사도 있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모든 기록에 사진이나 성별 언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즈4 오덕순 플레이니 라테일 어드벤처의 오덕순 따위도 나오는데 여성 목사 오덕순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진주시에 사시는 평범한 시민 오덕순 씨의 주소도 찾고 우간다에 파송된 오덕순 선교사의 신앙 간증도 찾아 읽었습니다. 진짜 약간 생활의 달인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2002년에 세란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오덕순 정형외과 의사는 요즘 뭐 하시느냐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취지에 실패한 건데 뭘 생활의 달인이야 이게. 다 부지럽으니 그만하겠습니다. 6시 내 오덕순. 아무것도 못 찾았어. 진짜 6시 내 고향에 덕순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외국 사람인데 맨날 맞아맞아맞아. 미국 패널로요. 덕순이가 나와가지고 맨날 배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녔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순간 웃음으로 끝났겠지만 덕질이는 3시간쯤 썼을 거예요. 5시간 5시간. 네. 7, 8명의 오덕순 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후보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진만 펄이 선교회 완전 무까지 보신 바 전북을 돌았습니다. 좋은 월요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갑자기요. 아무튼 월요일에 방송이 끝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전남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